주간 아이돌의 꽃이 뭔지 아시나요? 꽃? 주간 아이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 꽃 코너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유배속 댄스입니다! 아, 진짜 아이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간 아이돌에 오면서 정말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아까 마젤토브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요? 네네네 아, 아뇨, 아뇨 아, 아뇨, 아뇨, 아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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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이배속을 네, 이배속을 저거, 이배속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배속이요? 네, 이배속이요 사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선배님들이 인사를 하시다면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떤 느낌인지 저희 후배들이 좀 보고 그거야 문제가 안 되지요 네네 진짜요?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어떤 노래? 그 최근에 나왔던 레귤러로 레귤러? 이배속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하면 되는지 레귤러는 뭔지 알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보스를 제일 좋아해 보스가 NCT U꺼야 어? 그리고 나는 저기, 일곱 번째 저기, 담가 난 다 좋아하지, 이게 장면이지 우린 이기, 브라우! 그렇지, 우리 레귤러 브라우! 하나, 둘, 셋 브라우! 브라우! 자, 그럼 저희가 한 번 인생 댄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귤러로요? 레귤러, 레귤러 시작 아, 기대됐다 진짜 멋있다 팔다를 기쭉 기쭉 하니깐, 여기는 이 회사 진짜 빠르다, 이거 빠르다, 인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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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깨있다, 깨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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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동작이 안 흐트러져 우와, 우와 이야 와, 발 진짜 빨라, 발. 와, 예. 우와. 와, 예. 입에서 되게 힘든가 봐요. 도영 선배가 뒤돌면서. 와, 와.